몰기지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소 2년간 본인의 소득을 관리하십시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몰기지 신청 시 바로의 몰기지 페이먼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는 DTI의 개념과 몰기지 랜드가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와 그 입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DTI란 월소득 중에서 부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DTI의 값이 낮을수록 생활에 필요한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기지 심사에서 DTI의 계산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본인의 월소득 총액 중에서 담보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비용 즉 재산세, 홈오너즈 인슈우런스를 포함한 월 모기지 원금과 이자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프론트 엔드 레이셔고 두 번째는 위의 지출 비용에 크레디 카드나 자동차 월페이먼트 비용 등을 합산한 총 부채 비율을 따지는 백 엔드 레이셔입니다. 그 비율이 원칙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28%, 후자의 경우에는 3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안정된 소득과 좋은 크레디 스쿼을 가지고 있고 12개월치 몰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운페이를 20% 이상 하는 등 몰기지 신청자의 재정능력이 양호한 경우에는 45%, 심지어 50%까지도 허용됩니다. 이처럼 바로어가 몰기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몰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다른 부채의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바로어의 재정상태에 무리가 없어 몰기지 계약기간 동안 걱정없이 몰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가 DTI인데 바로어의 부채는 크레디 리포트를 떼어보면 쉽게 파악되지만 소득의 경우에는 W2 Employee, 1099 독립사업자, 팔타임, 계절노동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차일스포트, 엘리머니 등 그 소득의 발생 근거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소득에 대한 입증 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몰기지 랜드의 입장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잡 히스토리에 근거한 소득의 안정성과 소득의 계속성입니다. 이 말은 그 신청자가 얼마나 꾸준히 동일직종, 동일직장에서 변동없이 일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잦은 직장의 이동이나 업종 변경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안정성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신청자로 분류되고 셀러리 베이스로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시간당 폐를 받는 사람의 소득은 근무 시간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최근 바로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 그것도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소득은 매년 오버타임, 보너스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소득의 산정은 보통 지난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는 Child Sport, Elimony, Long Term Disability Program 등은 앞으로도 최소한 3년 이상 그 지급이 계속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Permanent Disability Payments, Social Security Benefits, Child Sport에 대해서는 Federal Income Taxes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 난택스블 소득금액에 만약 그것을 택스블 인컴으로 본다면 부과될 수 있는 택스까지 계상하여 위 난택스블 인컴의 115%에서 125%를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렌털 인컴은 개인 세금 부과 형식인 1040의 스케줄 이상에 나오는 지난 2년간의 평균 넷 렌털 인컴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 임대부동산을 지난해 세금보고 이후에 구입하여 현재 그것에 대한 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재 리서 계약서상에 규정된 렌털 인컴에서 공실률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명목으로 25%를 공제한 75%까지만 인컴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임대부동산에 대한 몰기지 페이먼트가 있다면 위의 75% 금액에서 그 월 몰기지 페이먼트를 뺀 금액이 최종 렌털 인컴으로 인정됩니다. 셀프 임플로이먼트의 소득은 모든 스케줄을 포함한 지난 2년간의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코오프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의 형태로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회사의 세금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팔타임 잡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컴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최소한 그 팔타임 잡을 2년 이상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 팔타임 잡을 2년 이상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소위 컨티뉴티 레터럴 고용주로부터 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컨미션 인컴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2년간의 W2 또는 1099과 함께 최근 2개월간의 페이스타브를 제출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정액의 컨미션 인컴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셀러리 베이스로 인컴을 받던 사람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컨미션 베이스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그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였다는 자료를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year rule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입증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위에서 살펴보지 않은 다른 특별한 소득들 예를 들면 foreign income, royalty payment, trustee income, seasonal worker 등의 경우 그것들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mortgage guideline이 규정한 각각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본연의 소득 증명과 관련하여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경험 많은 융자회사의 loan office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아직 위의 소득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자신의 job history나 income 증빙 자료들을 최소 2년 이상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